아이고, 잘 지냈습니까? 네, 그럼요. 안녕하셨어요. 테디? 테디. 안녕. 테디? 테디. 안녕. 잘 있었죠? 우리 기억나? 방송 나오고 난 다음에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? 훈련을 통해서 얘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. 요즘 산책할 때는 어때요? 요즘은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. 핀치컬러 하고 나서. 아, 이게 딱 변기냐. 네. 그래서 그걸 훈련하셨구나. 계속했어요. 이거 아니었으면 저는 얘를 못 고쳤을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팝송을 좋아했어요. 네, 맞아요. 트로트를 안 좋아했는데. 네. 잘 시작할게요, 테디. 트로트 같으면 어때요? 트로트는 아예 반응이 없어요. 에이? 뭔가 듣고 있잖아. 에이. 에이. 니가 왜 거기서 나와. 니가 왜 거기서 진짜. 트로트 무시하네. 제가 보니까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. 참나. 무시하네. 얘가 팝을 좋아해요, 이 강아지가. 자, 한번 틀어주세요. 이봐. 확실히 노래하는 거 맞죠? 되게 신기하다. 되게 신기하다. 되게 신기하다. 니가 왜 거기서 나와. 영탁 갑니다. 되게 웃긴다. 진짜 대박이다. 이게 웃긴다. 진짜 개무시네. 네. 혹시 이거 2차 쓴다리 한번 틀어봐요. 2차 쓴다리. 2차 쓴다리. 얘 봐라 이거. 진짜 웃긴다 얘. 너무 신기하다. 이거 너무 신기한데? 이거 리얼입니다, 여러분. 불러, 불러. 불러, 인마. 불러. 너무 웃긴다. 안 해요. 안 해? 안 해. 얘 진짜 웃지마, 야. 되게 신기하다. 얘 진짜 웃긴다, 어?